레이저 쇼 연기와 반사판을 설치하고 연기와 조명을 연출하여 여러분들께서 레이저를 시각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레이저를 직접 보면서 직진성, 간색성 등의 레이저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성질들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 후에 우리가 영화 스타워즈에서 보았던 광선검이 과연 실제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인지 스스로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가져볼 수 있습니다. 또한 레이저 비트로 풍선을 터뜨리는 각도 실험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준비된 두 겹의 풍선에 레이저 총을 쏘아보는데요. 과연 어떤 모습으로 풍선이 터질지 또는 터지지 않을지 함께 실험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레이저 쇼의 하이라이트로써 붉은 레이저를 굴리조리 피해가면서 위로의 끝까지 도달하는 레이저 터널 체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터널 전면을 유리로 연출하여 내부에서도 모든 관람객들이 체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흥미진진하고 긴박한 음향을 사용하여 마치 자신이 영화 속 주인공이 된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 남녀노소 구분 없이 가장 인기 있는 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